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시면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크롬에서 네이버 쇼핑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페이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데요 엑셀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받을게요 자 그리고 다운받은 파일은 기존 파일이 취합된 폴더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기존 파일과 동일하게 네이버 원피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엑셀로 오신 다음 이 표를 우크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받은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함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동요 입력하시고요 X 이미지 입력을 하신 다음 URL 주소를 입력하시고 엔터 입력하시면 해당 URL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 단축키 Shift 아래 방향키로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단축키 Ctrl D로 자동 취하기 하시면 여러 개의 이미지를 빠르게 받아오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로 편리한 웹 크롤링 도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노설치 노코딩으로 크롬만 있으면 버튼 클릭 한 번에 그것도 무료로 무제한으로 웹 크롤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리스틸리 인데요 저는 무료 기능만 사용했는데요 이 무료 기능만 사용해도 엑셀만 있으면 누구나 크롤링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게요 리스틸리는 크롬에서 사용 가능한 추가 기능입니다 크롬에서 아래 적어드릴 링크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크롬의 추가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추가가 완료됩니다 여기에서 퍼즐 모양 아이콘에 오신 다음에 리스틸리에서 핀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크롬에 항상 보이도록 고정해 줄게요 이제 원하시는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인기 페이지로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리스틸리에 오신 다음 전체 페이지를 크롤링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페이지를 인식해서 각 섹션별로 크롤링이 되고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섹션에 오신 다음 엑셀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일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손쉽게 크롤링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네이버 쇼핑 페이지로 와 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앱 페이지는 레이지 로드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내려야 하지만 페이지가 로딩되는 기능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이런 레이지 로드를 처리하기에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틸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려주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위에 오신 다음에 네이버 쇼핑에서 한 페이지에 보이는 개수를 60개 또는 80개로 바꾸시면 이렇게 위쪽에 보이시는 페이징 사이즈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최대 개수는 한 페이지에 100이기 때문에 페이징 사이즈의 개수를 100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 줄게요 그러면 모든 페이지에 로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틸리에 오신 다음에 전체 페이지를 클릭해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전체 106개의 제품을 가져온 걸 볼 수 있는데요 기본 제품 100개에 더해서 광고 제품 6개까지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다운되는데요 다운받은 파일은 여러분이 취합하신 엑셀 폴더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취합하시는 파일의 이름과 연도 형식으로 파일명을 바꿔 줄게요 저는 네이버 언더바 원피스 언더바 2021년 5월 5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네이버 원피스 페이지의 정보를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 파워커리를 사용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파일을 취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워커리 기능은 엑셀 2016 이후 버전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2013 이전 버전에서는 파워커리 추가 기능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파워커리 설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엑셀을 실행하신 다음에 데이터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 오신 다음 파일에서 그리고 폴더에서로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크롤링된 파일이 저장된 폴더로 이동해 주시고요 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변환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파워커리 편집기가 실행되면서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이 표시되는데요 이 중에서 네이버 원피스 파일만 병합해 줄 거예요 이 네임에 오신 다음에 텍스트 필터에 오셔서 포함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에 네이버 언더바 원피스 언더바가 포함된 파일만 필터링 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네이버 원피스에 해당하는 파일만 필터링 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콘텐츠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병합창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샘플 파일로는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파일이 병합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쿼리가 추가되는데요 여기에서 도우미 쿼리는 각각 샘플 파일에 대한 쿼리고요 밑에 있는 다른 쿼리가 최종 병합된 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쿼리에 오신 다음 불필요한 필드를 제거해 줄게요 우선 제거하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 쉬프트키를 누른 채로 마지막 필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필드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열 제거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필드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광고랑 가격은 유지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구분 필드도요 우클릭해서 열을 제거해 줄게요 자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은 이 중간에 최저라는 값이 보이실 거예요 이 값은요 쇼핑몰별로 여러 개의 가격이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최저로 표시가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은 레이블 25에 보시면 이렇게 최저가에 대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불필요한 값은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 줄게요 등록일은 유지하신 채로 중간에 있는 값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블 25를 제외한 오른쪽에 있는 모든 값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가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머리끌을 바꿔 주겠습니다 왼쪽에 오신 다음에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F2킬 누르시면은 머리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취합일 두 번째로는 썸네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명 네 번째는 광고 다섯 번째는 가격일 여섯 번째는 등록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2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광고를 보시면은 이렇게 광고인 값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값은 광고를 제거하고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광고는 필터 해제하신 다음 확인 눌러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광고 필드는요 우클릭해서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격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 필드가 두 개로 나누어서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이 가격을 하나로 합쳐 주겠습니다 열 추가해 오신 다음 사용자 지정열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열의 이름으로는 최적 값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다는 수식을 입력해 줄 건데요 우선 if 함수 넣어 줄게요 만약에 가격1의 값이 최저일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가격2를 표시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격1을 표시하도록 수식을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최적 값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가격1과 가격2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가격1과 가격2를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 우클릭해서 열을 제거해 줄게요 자 이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가공해 줄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입력한 최적 값은 숫자 값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원이 입력되어서 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제거해 줄게요 최적 값 필드에 오신 다음 변환에 오시면은 중간에 값 바꾸기 보이실 거예요 값 바꾸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찾을 값은 원을 입력하시고요 바꿀 값으로는 빈칸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원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적 값 왼쪽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문자로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자를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종류를 10진수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적 값이 숫자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취하비를 오신 다음에 이 취하비를 날짜 값으로 바꿔 줄게요 취하비를 오셔서 변환에 오신 다음 값 바꾸기 오셔가지고요 최적 값으로는 네이버 언더바 원피스 언더바를 입력하시고요 바꿀 값으로는 빈칸 입력하신 다음 확인 눌러 주시고요 뒤에 있는 이 확장자도 지워 주면 좋겠죠 그래서 값 바꾸기에 오신 다음 .xlsx를 빈칸으로 바꿔 주시면은 날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형식을 문자에서 날짜 형식으로 바꿔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등록일도 바꿔 볼까요 등록일에 오신 다음에 변환에서 값 바꾸기로 이동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찾을 값으로 등록일 띄어쓰기를 입력하시고요 바꿀 항목으로는 빈칸 넣으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변환에 오신 다음에 서식에서 접미사를 추가해 줄 거예요 접미사 추가 오신 다음 접미사로는 0,1을 넣어서 날짜 값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에서 날짜 형식으로 바꾸시면은 데이터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파일에 오신 다음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해 줄게요 데이터 가져오기가 나오면 표 형식으로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가공이 끝났죠 자 다시 폴더에 오신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이 파일을 복사하신 다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을요 네이버 원피스 2021-0506으로 바꿔 줄게요 자 그 다음 엑셀 파일에 오셔서 이 표를 우클릭하신 다음 새로 고침하시면은 밑에 5월 6일날의 데이터까지 취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URL에서 이미지를 바로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X 이미지 함수 명령문을 넣어 드렸는데요 이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 개발도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엑셀에서 개발도구 안 보실 때에는 이 리본 메뉴를 우클릭하신 다음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도구를 체크하신 다음 확인 누르시면은 개발도구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삽입에서 모듈을 추가해 주시고요 복사하신 X 이미지 함수 명령문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편집기를 종료하신 다음 엑셀 시트로 오셔가지고요 세트 왼쪽 위에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은 전체 시트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행의 높이를 조금만 높게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셀 안에다가 X 이미지를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함수의 인수로는 URL 주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입력이 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단축키 컨트롤 D 키로 자동 채우기 하시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관식 주의사항은 X 이미지 함수는 웹에서 이미지를 받아온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받아오시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리스틀리에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무제한으로 웹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매일 몇 시에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자동 스크롤을 몇 회를 하거나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여러 개의 페이지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무료 기능을 사용하신 뒤에 추가 기능이 마음에 드실 경우 첫 번째 한 달간 50% 할인된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쿠팡의 검색 페이지와 유튜브의 인기 페이지를 클릭하는 방법은 오빠도 홈페이지의 비공개 영상으로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오빠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